안 돼!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발 아픈데. 당신이 이렇게 생겼었구나. 도망가지 말라고. 내 마음 흐르는 하늘을 바라봐줘요. 한 걸음 다가와 멀어지진 말아줘요. 하루하루 같은 이곳에 남겨줘. 나 그대에게 머물게요. 내 생에 가장 아름다운 그대와 영원히. 정말로 나 알아볼 수 있어요? 정말로? 정말로? 정말로. 어떻게 그래요?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? 내가 약속했잖아. 내가 다 해결한다고. 이 병이 당신한테 슬픔이 된다면 모조리 내가 다 해결하겠다고. 고칠 수 없다면서. 성공 가능성이 좀 적었을 뿐이지. 얼마나? 글쎄. 한 20%? 10년 전에는 5%였는데. 미쳤어. 미쳤어. 돌았어. 진짜 죽으면 어쩌려고. 당신이야말로 미쳤지. 나 없이 어떻게 살려고? 내가 뭐라고 나한테 그렇게까지 해. 내가 뭐라고. 당신. 내가 두 번이나 목숨 건 여자지. 평생 갚으면서 살아. 다 당신 때문이니까. 당신이 책임져. 평생. 내가 책임질게, 평생. 당신이 하고 싶은 거 내가 다 해 줄게. 후회할 텐데. 나 진짜 같이 하고 싶었던 거 있었는데. 뭔데요? 뭐. 뭔데요? 뭔데? 뭔데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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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요?